자, LG화학의 대안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2차 전지주들이 반등하고 있는 모습 역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두 분이 주셨는데요. 자, 한 분은 노바텍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대주전자 재료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노바텍과 대주전자 재료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노바텍을 가져오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특히 이 회사 하면 그냥 다른 것보다 자석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자석도 그냥 자석이 아니죠. 저희 초등학교 때 N극, S극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자석의 IT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설계 능력과 함께 원재료를 소싱을 해서 같이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한 회사로 보게 되면 국내 거의 유일한 상장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가장 먼저는 스마트폰 쪽에 대한 변화와 전장 쪽의 변화를 다 같이 이끌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작년이었죠. 삼성전자 태블릿 PC 쪽에 차피의 자석이 독점 공급이 됐는데 태블릿 PC 보게 되면 펜 같은 경우가 옆에 딱 붙죠. 그리고 또 커버 같은 경우도 바로 딱 붙는 이런 미묘한 여기 좀 쾌감을 느끼시는 분도 있습니다. 대표님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전가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피 자석에 대해서 공급하다 보니까 올해도 이쪽에 확장세가 들어가겠다는 쪽이 눈길이 가고 있고요. 게다가 또 폴더블 타입에도 4분기부터 공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폴더블 스마트폰 내년도 잘 팔린대죠. 그에 따른 수혜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데 또 두 번째로는 자동차 관련된 쪽의 조향 장비 쪽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MPS를 개발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조향 장치가 아무래도 바퀴 움직임을 같이 연결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쪽의 개발에 필수다라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전장과 스마트폰 둘 다 잡았네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올해 매출이 910억, 한 30% 이상 증가가 되고 영업이익도 한 340억대, 한 16% 정도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내년도 성장세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관점에서 올해 선행 PR 10.5배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많이 안 비싸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약간 소재 같은 쪽의 성격과 어떤 밸류를 좀 더 주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주가의 탄력들이 한 번 더 살아나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좀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폐 자석, 자석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노바텍 최근에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가도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올해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가격 전략은 잠시 후에 노바텍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대주전자재료, 임순재 대표님의 종목도 궁금합니다. 네, 대주전자재료는 2차전지주 하면 대표적인 응급제 관련 조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전자부품용 소재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제일 퍼센트를 본다고 하게 되면 친칩 부품력, 전극 페이스가 주역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프라즈마를 이용해서 나노 분말을 제조하는 기술이 거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이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고요. 전극뿐만 아니라 2차전지, OLED, 태양전지판 이런 데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2차전지 관련된, 임급제 관련돼서는 일단 매출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한 14%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그렇지만 높은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출 비중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음급제 관련된 매출이 2019년에는 4.3%, 그다음에 작년 말에는 11.2%였다가 이번 분기에는 14.3%, 그러니까 되게 빠른 속도의 매출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프라즈마를 이용한 고효율, 실리콘 복합산화물을 세계 최초로 양산을 했기 때문에 아마 관련된 판매량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도 2차전지 관련된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에도 계속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성능 2차전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될 그런 확률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이니켈이나 NCM911 같은 그런 제품인데요. 이런 제품이 양산이 된다고 하게 되면 고성능을 위해서는 기존의 흑연보다는 실리콘 음극재를 손압한 그런 형태로 사용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가 최근에 한국전기연구원에서 황화물계 전고체, 전해질 기술 이전을 받았습니다. 아마 기존 방식에 비해서 15분의 1 정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상당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2022년까지 관련된 파일럿 생산을 구축을 하고요. 양산을 준비를 해서 아마 2024년이나 25년 정도의 아마 본격적인 양산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향후의 성장성도 좀 기대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주전자재료를 임승재 대표님은 LG화학의 대안주로 오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 여러 가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각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로 반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럼 이제 대안주 두 가지의 가격 전략을 제시해 주셔야 되겠는데 일단은 대주전자재료부터 임승재 대표님이 좀 알려주실까요? 네, 최근에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11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목표가격은 전 고점이죠. 13만 원대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손절가격은 10만 원에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주전자재료 계속해서 요즘 추세가 좋기 때문에 상승세 추세를 계속 이어가자, 이어서 올라타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 13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준네. 전 고점이 13만 500원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김민수 대표님의 노바텍 가격 전략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좀 길게 주봉을 한번 보게 되면요. 그럴까요? 지난번에 올해 4월에 성장성 부각받으면서 5만 2천 원대까지 갔다가 참 지루하게 어떻게 보면 조정 많이 받았죠. 그리고 좀 많이 쉰 다음에 재차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적어도 저 가격대를 내년도 실적이 더 좋은데 라고 보겠을 때는 시도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봉상으로는 거의 엘리베이터 같습니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직전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살아나는 거래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 안착 이후 살짝 흔들릴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탄력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매수가는 한 4만 1,500원대 정도로 보면서 정고점대를 안착하는지 흐름들을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차로 앞서 보셨던 저항권대 5만 2천 원대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촌절가는 3만 7,5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노바텍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LG화학도 살펴보셔야 되겠고 LG화학의 대안주로 두 가지 노바텍과 대주전자재료를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이 세 종목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오늘 시장의 대비책을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은 3거래일 연속으로 오미크론 우려가 완화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 우리 시장도 초반에는 굉장히 좋았다가 또 물론 상승하면서 3천 포인트 지지를 하긴 했지만 조금씩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김민수 대표님은 오늘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은 너무 잘 안 보려고요. 특히 선물 옵션 통시 만기일이다 보니까 시장 보고 있으면 예측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흐르는 물대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변동성 커질 수 있는 부분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어제까지도 종가까지 그렇게 크게 안 정리하더라고요. 그러면 여전히 선물 매수와 함께 오늘도 좀 끌어갈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쪽에 무게는 두는데 이 부분은 또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섹터별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강하면 그쪽만 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약해지면 다른 쪽도 같이 보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게임 메타버스 이런 쪽이 또 살아날 수 있었던 2차전지까지 이런 쪽은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달라있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 섹터별 시속 게임들도 계속 주목하시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면 다른 종목들이 소외가 돼버리고 다른 종목들이 좀 기세를 펴려고 하면 삼성전자가 떨어지고 이러니까 지수가 안 가네요. 다음은 윤수재 대표님은요? 네, 금일 선물 옵션 만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주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거에 맞추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일단 오미크론 관련된 이슈는 일단 끝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빠졌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차후에 오미크론의 다시 치명률이 높아진다든가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외에는 오미크론 이슈를 제외하고 나머지 관련된 기존에 있었던 이슈가 아마 다시 부각되지 않을까. 특히 오늘까지는 몰라도 내일부터는 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또 시장에서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결국에는 일단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에 좀 주의를 할 수밖에 없다. 주 후반으로 또 넘어가기 때문에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라는 의견 두 분 공통적으로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시고 시장 대비책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